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락 보악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부진했습니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항공물 ETF인 EWY가 1.2% 하락 마감하였고 여그의 원달러 환율은 1,243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국내 중시의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하락 출발을 감안하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한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3대 지수 모두 급락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나스닥 지수가 유독 많이 빠지고 다우 S&P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져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빅테크들이 지지선을 이탈하며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들이 지난 저점을 화해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입니다. 육가 및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5월 초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산 가격 변동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 속에서 종목 장세를 펼쳐져 왔었는데요. 초반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종목별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도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크게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CB 기판 관련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섹터입니다. 몇몇 종목은 실적 발표를 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되는 공급 부족 속에서 대규모 증설하는 주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설하게 되면 향후 2년 후에나 공급되기에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단분간은 지속되기에 기판 관련주는 계속 관심권에 둬야겠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주목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TLB라는 종목입니다. TLB는 메모리 모듈 기판을 제조하는 부품사로 2020년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부가 공법 적용 기판 확대를 통해 턴어라운더가 기대되며, DDR5 도입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80억 수준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 릴레이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전기차 밸류체인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난주 테슬라 실적을 보았을 때 전기차로의 방향성과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했지만, 국내 배터리 수재 기업들은 어느덧 주가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주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의 소재 부품 기업은 현 종목 장세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번에 DI 동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DI 동의를 자회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밖 선두 업체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DI 동의를 얼마 전 10대 1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소액 주주들의 요구에 마음을 열었고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배터리 밸류체인임에도 불구하고 TBR 1배 수준이기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엔터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엔터 주식들이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한창 좋은 주가로 흐름을 보이다가 막상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점차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케이팝의 확산 속도에 따라 계속 관심권에 둬야하는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JYP 엔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JYP의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 앨범은 빌보드 200의 1위를 달성했고, 작년에 데뷔한 니주, 내년에는 니주, 보이 등 해외 라인업 추가로 개최되면서 해외 매출이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JYP 엔터는 국내보다는 이제는 해외 매출이 절반일 넘어섬에 따라 케이팝 글로벌 확산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ela promotionalcript선을 못했 라고 합니다. 좋은데요. fuera 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